이게 없어 이제 경산아 진짜 니가 고생이 많다 다음주에 달아났거라도 너무 정을 주지 말고 다음에 또 돌려볼게 경산님 화이팅! 안녕~~ 난 경산이 못 보는 것보다 우리 멤버 레벨만 더 보는 것보다 우리 멤버 레벨만 더 보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자 워스트는 이제 마무리 자리가 있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애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네요 하루종일 기적 치우고 수박잘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스마일함이 있네 아우 무지아 엄마 아우 아우 병산아 이누나 다리께나 치는 엉덩이 하겠지 배우자 해봐 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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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망쳐 아우 엄마 괜찮아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미안해!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경선이와 만난 첫날! 처음 보는 아가!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운데 우리가 잘 못해줘서 그런가 너무 울기만 했다 한 아가를 이렇게 하루만 대보는데도 힘든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셋이나 키웠지? 엄마가 생각나는 하루였다 경선아 안녕! 첫날이라 많이 어색하고 힘들고 이상했겠지만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랄게 경선아 안녕! 친구! 경선이 머리 열어봤어요! 소녀시대와 엄마들과 함께하는 첫 나들이! 한편! 신화시대! 스타인에게 바로 무슨 얘기로 하실까요? 소녀시대와 경선이가 함께하는 핑크빛 페비하우스! 다음주에도 많이 많이 돌아오세요! 까꿍!